쫙 나간다고 빛이 아 그 팔아요 뭐하지? 빔 파츠 많이 팔아요 그리고 저기 SHF 이펙트 파츠 너무 빠빠가 작아서 쓰면은 빔 파츠도 많다고 SHF도 많고 그런 거를 은행을 싸면은 손쉽게 너가 원하는 극중 정보를 재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거 꼬실까요? 정보가 다 되셨다 바꾸지 나는 것만 봐도 이거 좀 바꾸세요 음 음